출근을 하려구요 안에는 원부출 하나 신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춥다고 해서 안 춥다고? 20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해서 위에 따로 아우터 안 걸치고 가도 될 것 같은 거에요 출근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해독주스를 차에서 마셔요 이게 되게 배가 부르거든요 아침으로 충분해요 진짜 이게 바나나도 하나 다 들어갔고 사과도 하나 다 들어갔고 양배추랑 엄청 많은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아침 식사로 충전합니다 먹고나면 배불러요 단풍이 이제 다 떨어졌구나 거의 다 떨어졌구나 이번 주 내내 길이 되게 예쁘데 에스프레소에서 3초들이 있어요. 엑스트레소? 네, 엑스트레소요. 좋아요. 더 추가할까요? 네, 그죠. 7.50, 올라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은근히 밍숭밍숭한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 샷을 하나 더 추가. 안녕. 7.50? 예스. 9.50, 올라오세요. 온다. 1.5 Со니스. 1.5 Со니스. 제가 먹을땅으로 한다고 끝났습니다. 2.5 ×. 3봉지.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. 그냥 있는 재료들로 딱 만들거야, 진짜 심플한, 약간 까르보나라 스타일, 까르보나라는 아니고 까르보나라는 스타일, 냉장고 처리를 할게요. 제가 엊그제 살라미 프로시토 있는 거 열었거든요. 빨리 먹어야 돼서 프로시토랑 살라미랑 그리고 치즈, 저희 파마산 치즈 코스프에서 사오면 항상 이렇게 조각내가지고 이렇게 씰링해놓거든요. 그래서 얘도 갈아서, 그리고 또 뭐가 있냐, 계란이랑 크림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. 그래서 크림이 들어가면 까르보나라가 아니고 베이컨이나 판체타도 아닌, 이거 놓고 만들, 야매로 만든 까르보나라예요. 카레시토, 치즈, 치즈, 치즈. 치즈부터 갈게요. 이거 갈면 힘드니까 저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갈을 거거든요. 조각만 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이렇게 됐를 줄 알았어. 어묵부터 볶아줍니다. 오랜 숙주를 넣어줘서 뺄주세요. 오름자 두 개. 치즈가 좀 많은데? 치즈는 좀 과소해요. 루핑크림을 이 정도? 섞어줄게요. 까르보나라의 핵심. 후추. 소스 끝. 면만 삶으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. 뜨거운 면을 넣고. 바로 섞어주세요. 짜파게티는 다 넣어주세요. 매운 마늘. 매운 마늘. 매운 마늘. 매운 마늘. 매운 마늘. 매운 마늘. 맛있겠죠? 진짜 심플한 아르골라 샐러드랑 먹을거에요.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와인도 마시려고요. 제가 자라에서 물건을 좀 시켰는데 사이즈도 안맞는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리턴하러 갑니다. 뭘 가서 리턴하고 어제부터 지금 이제 세포라 세일도 해서 세포라도 다녀오려고요. 물로 갑시다. 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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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름놀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 예약해 놔가지고 저희 오늘 타이 맛집 가 거든요 저번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가고 싶었어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 앞트임 약간 한 것처럼 좀 더 앞에다가 아이라인을 뺐거든요 아이라인 좀 더 길게 빼고 조금 다른데 맘에 드는데 타이의 스프레셜 맛집에 시켜봤어요 망고슬로워 달라드 또 이름을 까먹었다 제가 이름을 까먹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에 생선이 들어간 숲 음식이에요 그리고 안에 밥 들어있는거에요 This is this rice, right? 네 여기에 되게 유명한 숲 숲 숲 숲 숲 너무 맛있어 레몬그라스 너무 맛있어 오hower 아 당근만 숲 숲 숲 숲 숲 숲 아멘